복수기는 터빈의 배기를 냉각 응축시켜 물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. 튜브는 냉각수가 통과하는 통로로서 33,184개로 구성되어 있고, 쉘 측의 저압터빈 배출 증기와 열 교환하여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튜브 시트는 복수기 본체 양쪽에 설치되어 복수기에 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튜브의 양쪽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워터박스는 냉각수인 해수가 충만하여 튜브로 흐를 수 있도록 해수가 차있는 수시를 말합니다. 튜브 밑에 핫웰은 복수기에서 응축된 복수를 저장합니다. 복수기 상부에는 제1저압급수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... ... 감사합니다.